뭐? 사귀었다고? 뭐라고? 그런 거 써? 근데 여기는 두 번째로 이쁘네 이거 2등이면 1등은 뭔데? 1등은 누구인데? 중요하지 중요하지 1등은 캬 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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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 바로 앞에 안녕하세요 봉콩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새봄님 디즈니랜드의 계곡을 경화드리옵니다 네 제가 디즈니랜드가 계곡으로 했다는 소문을 듣고 두 발 벗고 뛰어왔습니다 정말. 아이고 두 신발. 홍보님 디즈니 수다방으로 오셈. 갑자기요? 오라면 와야 되는 게 아닐까? 금방 가겠습니다. 네. 오매불망 기다릴게요. 올 때까지 숨 참고 있어야지. 휴.. 아직도 안 오네. 아유.. 좀 빠르네. 여기 뭐 일 도와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 개미지옥인데? 못 나가는데 들어오면? 아! 들어오고 싶으셨구나! 아 외로웠구나 콩콩이. 외로웠으면 어쩔 수 없지. 스케일이 커지는데? 대콩콩이 왔으니까?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든든하다 든든하다. 아니 사람을 찾으러. 사람 누구요? 누구? 창임. 창임? 저 뭔 사이인데요? 무슨 사이예요? 무슨 사이예요? 그냥 그냥. 저희는 사귀었으면 들어오셔야 되는데 여기. 예? 뭐? 사귀었다 헤어졌다고? 뭐라고? 그런 거였어? 내 거라고? 내 거라고? 내 거 하자고? 어디 뭐 레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 거 하자고? 왜 갑자기? 내 거 하자? 레카가 어떻게 내 거가 되죠? 내 거 하자. 내 거 하자. 근데 지금 여기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안 계신 거 같은데요? 여기서 찾는 이유가 어떻게? 아니 근데 아까 제가 말씀 전해드렸어요. 뭐라고? 형님 보고 싶어 한다고. 자기야 잘했다. 자기야 잘했다? 자기야 잘했다?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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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야. 아줌마한테 물리면 안 되는데. 왜 오셨어요? 캬아님 찾으러 온 거야? 아 예예. 그냥 잠깐. 이거 뭐야? 보고 싶어서? 아니 오늘 또. 이게 아닌데? 아니 제가 진짜. 인생에 오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오늘. 디즈니 콘서트를 못 본 겁니다. 우와. 우와. 진짜 나가. 나가. 이 쓰레기야. 이 쓰레기야. 그 따위로 살지 마. 변명하지 마. 저번에 어키를 해놓고. 근데 약속이 있어? 누구랑 약속이었는데요? 어? 왜 제 답을 못 따지? 친구들이랑 이렇게. 친구들을 두 번 얘기해? 친구. 친구들. 친구. 친구들. 저 지금 15명한테 조리돌림 당하고 있거든요. 여담 친구 더듬으면 안 돼요? 친구들. 미추 선생님들. 크리스마스에 약속이 있잖아. 여자친구들이랑 약속을 했다 이거죠? 아. 여자친구들. 들. 들이랑. 여자친구들이랑? 들이랑? 이 쓰끼 쓰레기 돼? 야. 쓰레기. 아. 와. 진짜 건축하다가 심심한 인간에. 잘못 잡혔다. 아. 어떻게 알았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냥 왔다. 부금 깔아줘. 부금 깔아줘.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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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님 안녕하세요. 보고싶은 것 같대요. 보고싶었대요. 심지어 옆자리네. 와. 캬콩콩. 야. 캬콩콩. 옆자리네. 자리를 이동해서 좋은 주에서. 이야기를. 누가 먼저 좋아했어요? 라푼질러 갑시다. 오오오오오오. 라푼질러 가. 라푼질러 가. 라푼질러 가. 라푼질러 가. 라푼질러 가. 와. 축하드려요. 재밌다. 재밌다. 여러분들 우리는. 조금. 아. 그래그래그래그래. 인성이에요 인형이에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왔을까? 1석관. 예? 야, 즐겨. 감사합니다. 야. 뭐야. 들어가. 커플배 탄다. 저거. 이거. 점프에서 의자 누르. 아 미친 분위기 깨는 거 봐. 점프에서 의자 눌러라고. 뭐 하냐고. 뭐 하려고 할까. 너무 다 들려. 오늘 노래 잘 불렀어? 근데 원다면서 왜 안 왔어? 나 친구들 만나느라. 쓰레기 같은 놈. 친구들 맞아? 혹시 지금 불러줄 수 있어? 아니 진짜. 이렇게 들으려고? 나를 위해서. 어이없다. 안 되겠어. 왜? 너가 먼저 사과해. 나는 공연하는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왔잖아. 기다렸다. 저 쓰레기 같은 걸 안 되네. 사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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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나 이거 이툰화에서 봤어. 미안하다고 해. 나 키스해. 무슨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빨라. 너만 더 빨라. 잘못 물렸다. 근데 그냥 친구 만나고 온 거 맞니? 어머. 맞겠지? 여자친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자친구들도 아니고? 경아. 다 확이 없어. 확실해? 확실해? 아니 공연이 있었는데 공연도 안 본 거 같아. 과물이 있었는데. 다른 여자랑 물선이. 무슨 쟤게? 과물인 뭐야? 물소리 났지 아주. 이 정막. 약간 두근두근되는 그 심장 소리. 여기 누가 만들었어? 여기 저기 검은 양매이. 어 이쁘다. 근데 여기는 두 번째로 이쁘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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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뭐야? 뭐야? 첫 번째는 뭔데? 그건 노래 부르면 알려줄게. 아 이거 재밌네. 일하면서 보기 좋은 드라마네. 아 이거 좋네. 방송으로 들어와봐. 뭐야? 뭐야? 그만 겁바로 가. 나도 들어가. 나도 들어가. 들어왔니? 미안. 디루그입니다.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때 왜 그랬어? 고차해도 묻고 싶어. 그때 난 뭐였어? 자랑스럽게 날 보던 니는 근데 콩콩 님 얼굴이 너무 과부림 안 되게 생겼어. 이럴 줄도 모르고 아니 색깔도 왜 혼잣말 안 늘어 가네 전하지도 못할 말만 답가 없냐? 답가? 답가 해야겠지? 개학아. 네. 치즈직으로 하죠. 치즈직으로 하긴 했어?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해봤지? 니가 좋아하는 노래를 알아내는 것은 필수 가성이 많이 들어가서 마이크 조절이 콩범주는 뭐야?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그녀의 반응을 상상하고 좀 더 잘 불러볼걸 노래를 널 거렸네 근데 잘 불러! 생각보다 웃길 줄 알았는데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널 거렸네 아니 진심으로 부르는 건 뭐야? 너무 진심인데? 진심이었던 거냐고 받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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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가까이 서로 다가가? 점점? 아 진짜 뭐야 뭐야 형아 노래 잘 들었어 나도 그저께 내가 불러달라고 한 건데 내가 그거 불러주네 어머 형아 그럼 좋은 구경에서 나 이제 가볼게 그거 말하고 가 이거 2등이면 1등은 뭔데? 1등은 뭔데? 중요하지 중요하지 1등은 형 저도 일 끝내놓고 금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안아도 돼요 빅미 님은 지금 그 조태 님이 지금 빅미 님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헉 제가요? 아 지금 약간 응원되는 중 제가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 어.. 아하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하 아하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 메리 님 아까 그 콩콩 님 봤잖아 그거에 비하면 님 진짜 맞아 그래도 콩콩 님은 다 받아주잖아 콩콩 님 피를 토하면서 갔어 계속 아 씨 잘못 걸렸다 아 이사를 하려는데 이사를 하려는데 아 망했다 아 이사를 하려는데 어 이러면서 아 망했다 아 이사를 하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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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